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라임하는 멋지않을 거 같애! 오! 우리 칠파이영이구나! 하하! 역시! 칠파이영!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 멋있는 개굴 닌자! 아니! 이건 그냥 굴 닌자야! 초장에 찍으면 맛이 좋지! 맛있지 않고 맛있네!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 귀여운 칠꼬리타! 비슷했지만 이건 칠꼬리타란! 라임 맞춘거봐! 그럼 머리에 저건 뭔데? 아! 저건 상추야! 아까 삼겹살 먹었어! 참! 그래도 기억은 인정! 이번엔 인정! 아! 삼겹살 좀만!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로카리오 기대돼! 짜잔! 켄카리오랑 겁나 대충 만들었다! 어! 똑바로 안하네! 네! 네! 탁!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야! 괜찮냐! 오! 짝짝 센 우리 켄카리오님이시잖아! 그니까 그냥 전부터 잘하지! 겁나 아파! 구독해져!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아니! 그건 내 대사잖아! 참말말고 1화! 잠깐! 아하! 마사빈! 무슨 일이 나거든? 오! 귀여운 보호박사빈이지만! 호, 호, 호니가 쏟은 머리카락! 에이! 가지 그러고 살아! 지금까지의 포스마! 안돼! 호니들의 포켓몬은 뭘까요? 저건 저놈과 포켓몬 시빈! 오! 요정 포켓몬은 시빈이구나! 아니! 어느 나라 요정이 저리 되겠어! 녀석의 줄기는 지가 때려놓고 약 발라주기! 야야! 그럼 지금 말하면 돼! 야야! 형 성깔 노기하지 마라! 어? 아, 저, 저, 죄송합니다, 뱀님!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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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